안녕하세요 첫선티비 란입니다. 자 오늘은 모 채널에서 테슬라 중고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라는 영상을 올렸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전달드리는 영상이구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가격이 떨어진다, 중고가격이 떨어진다, 신차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화재가 있죠. 벤츠 EQ의 화재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포비아가 형성이 됐고 전기차는 위험하다, 전기차는 타기 힘들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테슬라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다른 전기차 가격은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각 전기차별 화재 이력을 보면 되는데요. 모델X가 그동안 3대, 모델I가 2대, 모델3가 2대 화재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모델I의 경우 외부 요인에 의해서 한 건, 충돌에 의해서 한 건이 일어났었구요. 모델3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2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 중 또는 주차 중에 화재 이력은 없었습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게 충전 중 또는 주차 중 화재가 대부분이죠. 사실 외부 요인이나 충돌에 의한 화재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전 중이나 주차 중 화재가 다른 전기차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무튼 테슬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자 다음은 전기차 판매량 대비 화재구요. 모델3가 10만대당 5.5대, 모델I가 10만대당 5대, 에닉5가 10만대당 14대, 코나가 10만대당 64대 뭐 이렇게 나갑니다. 볼트는 10만대당 무려 120세대에요. 자 테슬라의 모델3와 모델I는 10만대당 화재 이력이 가장 적은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가 무섭다면 화재가 적은 차량을 그나마 믿고 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쭉 본다면 모델3랑 모델I는 제가 나열 드린 국내 주력 전기차들 중에 10만대당 화재 비율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판매량 대비 화재를 보면 모델3는 10만대당 5.5대, 모델I는 10만대당 5대고, 충돌 및 외부 요인에 의한 화재를 제외할 경우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전기차는 현재 기준 테슬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자 그리고 다음은 2024년 상반기 개인용 전기차 판매 순위입니다. 국내 순위구요. 모델Y가 8960대로 1위, 모델3가 2위, 레이 EV가 3위, 아이오닉5가 4위, 토레스 EVX가 5위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자 1, 2, 3, 5위가 LFB 전기차입니다. 뭐 사실 그동안 동남아 골프카트에 쓰이는 배터리다, 서민들이 쓰는 배터리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상반기 판매량이 증명을 하고 있죠. 1, 2, 3, 4위가 LFB 배터리 전기차였다. 자 LFB 전기차 전성기. 그동안 저만 주장을 했었죠. LFB 전기차의 전성기가 곧 도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일단 20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NCM 배터리 화재 포비아가 있죠. 그래서 LFB 전기차가 당분간 강세를 보이고서 예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LFB 전기차가 주력이 모델3나 모델Y, 그리고 토레스 EVX나 레이 EV 같은 전기차들의 강가 방어는 상대적으로 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의 화재 이력에 따라서 중고 강가가 크게 차이가 날거에요. 자 그리고 BYD LFP 전기차를 많이 물어보시던데 제가 몇차례 말씀드린 대로 BYD LFP는 국내에 들어와도 크게 선전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지어드리면요. 테슬라 전기차의 중고가 방어는 그동안 탑을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중고가격이 아주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화재 이력과 LFB 배터리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만약에 테슬라 중고가격이 폭락을 한다면 다른 전기차들은 떡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LFB 전기차가 현재 대부분인 테슬라의 중고 방어는 잘 될 것이구요. 그리고 NCM 배터리 신차 구입도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많이 할인을 해준다, 충분히 할인을 해준다면 NCM 배터리 전기차 구입도 추천드릴만 하구요. 그런데 NCM 배터리 전기차를 앞으로 구입하실 때는 열폭주 지연 설계가 어느정도까지 적용이 됐는지 반드시 따져보시고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살 게 아니라 열폭주 지연 설계 반드시 고려하시길 추천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뭐 떨어진다 떨어진다 폭락한다 또 이게 작전 세력일 수 있습니다. 지금 던지면 무조건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보유하시길 추천드리구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제가 볼 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다시 별 문제없이 전기차 라이프 즐기실 수 있을테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구요. 첫쌈티비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